테이크아웃 커피, 이용 많이들 하시죠? 커피도 배달을 해준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마포구 망원시장에 가면 배달이 가능한 커피숍이 있습니다. 상인들과 지역 주민, 시민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커피숍이라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사연 신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막보반엔 따뜻한 원두커피 두 잔이 커피숍을 나섭니다. 커피는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에게 전해집니다. 배달이 가능한 커피숍입니다. 이 커피숍이 들어선 건물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상인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형마트와 싸워 이룬 것입니다. 대형마트가 상생기금을 내 건물을 매입했고 상인들은 그 건물에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할 커피숍을 만들고 시민단체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 카페의 주인은 시장 상인들, 그리고 고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택배를 받아두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휴대폰 충전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망원시장 근처에 사시는 많은 1인 가구들이 이 카페물 중심으로 서로 만나고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지난해 골목형 시장 사업에 선정된 망원시장은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커피숍에 이어 지하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1인 가구 레시피 개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망원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와의 싸움에 동참한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바로 옆 시장에서 사서 쓰고, 커피는 배달하고, 택배도 맡아주고, 상담도 해주는 커피숍.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전통시장의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CNM 뉴스 신승훈입니다.